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제주 맥주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하지만 제주 맥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제주 맥주는 실적을 어쨌든 보여줘야 한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제주 맥주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몰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 맥주를 좀 보겠는데 저도 제주 맥주의 아침에 차트를 보니까 참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슬프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극적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두 분은 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김병수 비비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 맥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되게 감성적인 맥주다. 수제 맥주 회사 중에 하나다. 맛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7월에 아마 상장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바로 전 영업일이었는데 금요일 오후에 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침이 나오게 되면서 공격의 급등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든지 엔터 그리고 주류 등 리오프닝주라고 표현되는 업종들에서 강한 급등을 보였고 대략 한 10%에서 15% 거의 상한가까지도 근접하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한 10%에서 15% 이상의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 가격이 올린다라는 얘기도 함께 있으면서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1월 전, 작년 12월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맥주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공표가 나오게 되었고 이유는 거리 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업소라든지 맥주 수요가 많이 줄었고 원자재값 상승 또는 물류비 상승까지도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 좀 살펴보면 법인 설립은 한 7년 정도 됐고 상장은 이제 1년을 채우고 있는데 7년 이후부터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장 후에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미 성장주시대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뒷받침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물론 금요일에 급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오를 거냐라는 질문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리오프닝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실적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프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매출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잘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맥주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금요일에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맥주 좋아하시나요, 양카님? 네, 좋아하죠. 뭔들 안 좋아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통 보면 보리메가라고 그러죠. 이걸로 발효를 하는데 제주맥주 같은 경우 국내 토종산 밀맥주로 밀로 발효를 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특히 대표적인 주자가 호가든. 여기서 출발해서 나왔던 변화가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즉 수제 맥주죠. 이쪽이 대중화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쳤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많이 기대감을 높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위트웨일, 그리고 또 제주 펄롱웨일, 제주 거몽웨일 다 좋은 맥주인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프리미엄 맥주급까지 라인업을 다양화를 시켰던 상황들인데 거기서 밀맥주 부분에서는 또 세계품평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지금 제주 맥주를 비롯해서 이런 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어라 마셔라. 회식 같은 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야 업소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다량으로 또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동안에 나왔던 타격들이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쪽이 멀지 않았다라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는 게 또 하나의 주류 쪽도 리오프닝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들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로 봤을 때 PBR이 3.0배, 3배 정도까지는 일단 부담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 때 일단 공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아직까지는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볼륨이 느는 것과 함께 수익성이 계속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덜 되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 모두 의견이 종합이 되는 게 실적을 보여줘야 결국에는 제주맥주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반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단순 상승이었고 이게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맥주 어쨌든 오늘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맥주 어쨌든 이 부분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만을 모아주셨습니다.